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미니투룸이고요. 대구동구방천동 해안역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있는 저렴한 미니투룸입니다. 223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현관이 들어섰으면 왼쪽에 작은 신발장과 작은 부엌 공간이 있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와 반대편에 세탁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화장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방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난방을 심야장기고요. 방의 구성 이렇게 단초랑 구성입니다. 이중샷으로 되어있고 문을 열면 이렇게 하천이 보이는 시원한 뷰입니다. 방천동에 아주 저렴한 월 23만원 보증금 200에 23만원 저렴한 미니투룸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